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15도씨 압력 100kPa 상태의 최적이 일정한 용기 안에 어떤 이상기체 5kg이 들어있다. 이상기체고 최적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최적이 일정하다. 정적 변화. 정적 변화예요. 정적 변화. 이 기체가 50도씨가 될 때까지 T1이 15도씨, T2가 50도씨. 엔트로피 증가량은 얼마냐? 키로줄퍼 켈빈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이 기체의 정적 비열은 각각 정압 비열이 1.001kJ per kg 켈빈이고 정적 비열이 0.717. 1kJ per kg 켈빈 이렇게 되어있죠. 정압 비열, CP, 정적 비열, CVE 이렇게 주어졌어요. 엔트로피 증가량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야. 엔트로피 증가량을 계산하라.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정적 변화니까요. 정적 비열 곱하기 ln, T1, T2. T1, T2 다 주어졌습니다. 질량 5kg. 정적 비열. 0.7171 곱하기 ln, T1. 15도씨. 켈빈 온도 들어가야죠. 플러스 273. 분의 T2. 50도씨. 50 플러스 273. 켈빈 온도로 해서 계산기 바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kJ per 켈빈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0.411에서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0.411. 답은 1번. 이렇게. 이 정도 문제는 수작업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계산기. 계산기 눌러서 답을 내고 넘어가야죠. 요즘 연력학 문제가 과거 연력학 문제보다도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이 과목, 연력학은 메인 과목으로 잡아도 될 겁니다. 80점 정도 이상의 점수들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은 메인 과목으로 잡아서 준비를 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번을 봅니다. 24번. 어떤 냉동기에서 0도씨 물로, 0도씨 얼음. 0도씨 얼음 2톤을 만드는데 180메가졸 1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W 다 쓸어보겠습니다. W, W로 보죠. 소요된다면 이 냉동기의 성적 개선은 얼마냐? 입실론. R을 구하라. 융해. 물의 융해의 열이 kg당 334kg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입실론 R은 W분의 Q로 들어가야죠. Q. 그리고 Q는 냉동 효과가 됩니다. 냉동 효과. 냉동 효과 내지는 냉동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W분의 냉동기의 1량, 1량분의 냉동 효과는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2톤의 질량, 2탄에 해당되는 질량에다가 잠렬이 들어가야 돼요. 잠렬이 들어갑니다. 잠렬이 지금 334kg. 334kg. 잠렬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단위는 맞춰야 되겠죠. 단위는 분자 분모, 단위는 맞춰줘야 됩니다. 180MJ 곱하기 10의 6승. 줄, 뉴톤, 메타입니다. 분의 2톤. 2 곱하기 10의 3승. kg으로 고치고요. 334kg. 들어가죠. 그러면 키로주울이니까. 키로주울로 나오네요. 곱하기 10의 3승. 그렇게 하면 분자 분모 다 줄로 맞췄죠. 줄로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3.71 3.71 해가지고 떨어지네요. 그러면 답이 4번이네요. 2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25번을 봅니다. 제가 비가역 사이클을 이룰 때 클라우시우스의 적분을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T는 온도, Q는 열량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비가역 사이클. 엔트로피 변화량을 표현하는 클라우시우스의 적분식. 클라우시우스의 적분식은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0보다 작을 때는 비가역. equal 0일 때는 가역. 이렇게 봤어요. 가역 사이클, 비가역 사이클. 이렇게 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 0보다 작다. 엔트로피 변화량을 표현하는 표현식이죠. 걔가 있으면 고혈온이 있고 저혈온이 있고 저혈온, 고혈온 해가지고 들어오는 열, 나가는 열 이렇게 고혈온 온도 TH, 저혈온 온도 TR 이렇게 봤을 때 가역일 때는 뭐예요? 들어올 때 TH분의 QH 이 크기랑 나갈 때 TL분의 QH 엔트로피 변화량이 크게 같죠? 엔트로피 크기랑이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가역이면 어떻게 돼요? 비가역이면 비가역이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엔트로피 변화가 더 커요. TH분의 QH 보다는 TL분의 QL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나갈 때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TH분의 QH 마이너스 TL분의 QL다시 해서 그 차를 계산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떨어져요. 0보다 작다. 비가역사의 글에서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겁니다. 외우고 있으면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죠. 26번 보입니다. 비열비가 1.2고 분자량이 44인 이상기체 정압 비열은 비열비 카파 분자량 M이 됩니다. CP 구하라는 거죠. 정압 비열을 구하라. 기체 상수가 주어졌어요.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면 정압 비열은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 R로 카파 R로 들어가죠.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카파 R은 분자량분의 일반기체 상수 일반기체 상수가 주어졌네요. 일반기체 상수 그래서 들어가주면 키로주울퍼 키로그램 켈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요. 26번 계산기 눌러주면 0.84 0.84 3번이 답으로 떨어집니다. 1분에서 3 4 1 2 2 2 4 4 3 2 1